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기분 모아쳐 뱉이오사 왜 나보다도 단건 없어 롤쌤 모사 뭐라고 해? I'm not quite 뻔해, 계속 뻔해 뻔해, 계속 뻔해 이 까뻣지게 내 정신상에 엉덩이가 심한데 사회자 버리두기 싫어 I'm not solo That's the way I like it That's the way I like it I'm so grounded Give me that, give me that, I'm not perfect 나도 내 기분 모아쳐 뱉이오사 또 단건 없어 랩쌤 모사 다 같이 부르는 거 시작 I'm not quite 뻔해, 계속 뻔해 뻔해, 계속 뻔해 더timer , together Yeah, yeah 나는 내가 예쁜데 어쩌라고 예쁜데 나는 누가 예쁜데 Yeah, yeah, yeah 나는 내가 예쁜데 나는 너를 예뻐해 너는 너를 예뻐해 좋아해 난 기쁨이 꿈이 허암 꿈꿍 가리는 나의 짓 꿈이 일단 이 댄스 상상수로 때문에 제가 음악이 안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기분이죠? 경기 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곡들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좀 너무 좋다고요? 네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다음 곡부터 우리가 합을 맞춰보고 시작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네 빨개요 아세요? 와 대박이다 저 혹시 저 혹시 모니터 조금만 음원 소리 키워주실 수 있는지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냥 이겨주세요 그냥 이겨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갑자기 작아졌어 어? 갑자기 작아졌어 다시 한 번 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명곡 변하려 네 서풀하고 네 미치는 소풀하고 예술 어 예술 황 빨간 빨개요 두고 싶은 네격아 예술이에요 가스에 끝날 내 고말라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좋다면 호라스 백 아픈 벌뻔한 흔들 다 같이 나고 봐 내가 피가 치는 걸 내가 사니까 빨간 거 급해 날까 어떻게 물에 위로 올라가 볼까 날 두고 떠나지마 바치는 거구나 그렸다 말이야 너만은 날 떠나지마 여긴 나 하나밖에 없다고 나 지금 다 같이 자 유쇼 먼저 우리가 보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만 현나 현나 좋겠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만 현나 현나 오 오 빨간만 현나 오 오 오 빨간만 현나 다 같이 응 다 같이 응 오 오 오 오 오 오 한 번 더 셋 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색 현나 현나 잘한다 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색 현나 현나 우웨웨웨 어 빨간색 현나 우웨웨 어 빨간색 현나 빨간색 현나 현나 빨갤 현나 빨갤 현나 빨갤 현나 빨갤 야 현나 빨갤 현나 빨갤 신혼도 빨갤 저어 こ Fil charts 신혼도 입어 pelo 노 submissions 그 맘에 너를 더 나지 않아 여긴 난 하나밖에 없다라고 여기 하나 불러볼까? 원숭이었던 이름 빨개 가끔은 영어jar다네 원숭이었던 이름 빨개 가끔은 영어 형다네 생각은 연락 감사합니다 다들 분위기가 좋네요 여기 혹시 맨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다행이다 제가 그 다음 곡으로는 혹시 조금 오래된 노래지만 잘 나가서 그래 알아요? 정말? 정말? 나 훅 들어간다 절대 몰라 보는 사람 없이 어딜 가나 원어 터치 미 여긴 못 따라야겠지 그러면? 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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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부러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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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미리 연습했나? 그런거 아닌가? 여기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만 내가 예뻐서 그렇지만 나 부러워서 그래요 Baby I'm bad all day 내가 예뻐서 그렇지만 내가 예뻐서 그렇지만 I'm sorry I'm a got girl 잘한다 아니 뭐 이게 다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러면 일단 잘나가서 그래 다음 곡 들려드리고 천천히 우리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 지금 요즘에 정규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고 다니고 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제가 에너지가 계속 계속 만렙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번도 안쓰러지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번도 안쓰러지고 정말 한번도 안쓰러지고 밥도 잘 먹고 밥도 최고로 잘 먹고 지금 한 열 곡 연속으로 불러도 안쓰러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나도 사랑해 누구야? 그래서 정말 요즘 하루하루 매시간 그리고 매... 아 뭐야 진짜 감동 이렇게 저는 요즘에 매시간 매순간이 여러분들이랑 보내는 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오늘 또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제가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말고 나는 이제 다음 곡 잘나가서 그래?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뭐 재미없으면 잠깐 쉬세요 issements 잘게 몰라한 사람ublic지 어딜 가르치와 나 가지지 톡곧이 있는데 왜 이건 원래소 pentru 우리날iddann pa tuv웨이 uu diciendo 어찌 그래 os 이히 달라 K Airbnb 들어봤지 친군마저 나를 치기엔 앙고 나만 혼자요 널 같이 났던 마음이의 맘은 심어내줘서 너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시계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너를 겹쳐서 사실 조금 위험해 너는 너라는 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 없이 너는 너라는 나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내가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난 부러워서 그래요 널 믿어 bad all day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난 배웠어서 그래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시장의 합은 뒤로 크게 날려주세요 You can touch me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잘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잘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지금 마저 나를 시키 I know 나만 혼자 여기 매일 당신 난 그 말 위에 I know 10번 나 웃어줄 때 I don't care 전혀 상관 안 해 I don't care 내 자리에 여전히 시기 전투자는 곤란해 I know 사실 죽고 위험해 너는 너라는 나 Hey 이렇게 저렇게 생각 없이 너는 너라는 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나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부러웠어 그래요 Baby I'm bad are they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배웠어서 그래요 Sorry I'm a got girl Got girl Got girl Got girl Got girl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나를 통장에서 널 해 Hey 아무튼 내 자리에 여전히 Hey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나가서 철수껀만 불러볼까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난 결혼해서 그래요 Baby I'm bad are they 내가 내가 난 결혼해서 그렇지 뭐 난 결혼해서 그래요 So young and bad are they They're all right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They're all right We can touch me You can touch me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They're all right Yeah They're all right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잘 알지, 잘 알지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너무 행복하다고? 갔다 올게 너희가 행복하다면 됐어 마지막 곡은 안돼 안돼? 우리 마지막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그럼 넥스트송이라고 할까? 다음 곡은 똑똑한데 하늘색 니트 똑똑한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한지은 네 예은 한예은 아, 친구들이 다 도와줬어 예은이가 똑똑하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예은이가 있는 중간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해도 돼? 예은아? 예은이 나 갈래 그냥 너에겐놔 널 anf Now 사랑에게 더 가려진다 과품처럼 퍼진다 싱해! 나이스! 자 그러면 이쪽 먼저 할거야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 맨 뒤쪽도 준비되셨죠? 너에게 날 다주신다 너에게도 다주신다 거품처럼 퍼진다 싱해! 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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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그냥 미쳤다 자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저기 뒤에 끝까지 지금 걸어 들어오시는 분 두 분까지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너에게 날 다주신다 나에게 다 다주신다 잘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품처럼 퍼진다 와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잘해서 그럼 이거 하나 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 아 한번 다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이렇게 길게 우 우 우 우 우 뭐야 나 닭살 끼쳤어 진짜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다음 곡 버블팝 같이 함께 이 곡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곡이에요 왜냐면 이 곡으로 현아라는 이름이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여러분들 곡이니까 꼭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더블팝 같이 부르자 처음부터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 두덜대지마 밤늦게 나가서 놀러줘 어때 어쩌다 전화 안 받으면 어때 왜 자꾸 그래 너 나를 모르니 여기다! 너에게 날 맞추지마 나에게 더 바라지마 거품처럼 거짓말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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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버블 팍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거짓말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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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버블 팍 poz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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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ä and 하하 어때 좋다간 갑자기 싫어진 어때 왜 자꾸 그래 너 나를 모르니 자 다같이 너에게 날 맞춰지 마 나에게 더 바라지 마 거품처럼 거짓말 다같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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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버블 팍 너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거짓말 승리!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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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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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잘한다 너에게 날 맞춰지 마 너에게 날 맞춰지 마 나에게 더 바라지 마 거품처럼 거짓말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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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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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팍 너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거짓말은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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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버블 버블 팍 보다 나랑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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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엔콜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거 뭐야 이거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거 되게 고급지다! 아 되게 샤이 하셔 귀여우셔 맞죠 원래 제가 이 곡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준비한 곡은 원래 여기가 끝이었는데 잠깐! 혹시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있어? 오늘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만 하는 첫 번째 무대는 어때? 괜찮으겠어요? 근데 이게 발매가 된 곡은 아니에요 발매가 된 곡이 아니고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못 들어봐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혹시 우리 같이 들어봐줄 의향 있어요? 네 뭐야 너무 고맙다 아니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 누구야 너 왜 엑스하고 있어 이리와 혼날래? 아니 오늘 내 남자친구가 같이 왔거든요 너무 고맙다 울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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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저원입니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잘 돌렸다 제가 한 3년 전에 솔로 첫 데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공연을 하려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공연을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공연을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현아를 이제 응원 갔다가 현아가 그 서울시립대에서 저를 무대 위로 불러서 그때 첫 공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오늘 안 따라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어 사실 그 발매가 안 된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가 이제 6월 16일에 나오는데 며칠이요? 6월 16일 근데 이제 사실 아직 뮤비도 안 찍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정말 실제로 아직 뮤직비디오도 찍고 찍지 않았고 아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해달래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걸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나는데 아니 나는 나는 싸이 오빠랑 싸우는 게 그렇게 좋더라? 아 그리고 아니 또 대표님이 은근 쿨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경희대학교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하다가 혼나면 여러분이 지켜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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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현아랑 똑같이 말을 더럽게 안 듣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여기서 해볼텐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제 노래 중에 눈 맞춰 나마스테 I'm a bad stupid cool 이라는 이제 구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눈 맞춰 나마스테 I'm a bad stupid cool 이제 잘하네 I'm a be stupid cool 이제 바꿔서 I'm a be fucking cool 할게요 욕하지마 욕하지마 우리는 존나 멋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게요 여러분이 I'm a be fucking cool 해주시면 돼요 눈 맞춰 나마스테 I'm a be fucking cool 할 수밖에 없겠네요 노래 노래 주세요 남자 모르겠지만 비밀인데 사실 난 널 위해 태어난 미같이 풀리지만 말 안 해도 잘 알아 나도 돌아와 저기잖아요 you and me and me 아름다운 환상에 있고 네가 듣는 이 노래 될 거야 아마 너의 세비 너만 듣는 Grammy Show I love you You're the only one 이런 건 뭐냐 지마 어쩌겠어 너밖에 모른 나 병신까지만 더 멋있어 너 맞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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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나 나 나 나 내 코 뜯새 오심해 밤새 불어난 세련라대 예열한 여유도 없이 나태주 심장아 렐락스 제 신발은 뭐해? 가라사대 일곱빛 다 알아 플래시 You, I'm me 우리 벌코처럼 빠졌어 Fall in love Oh baby you, uh uh And me, yeah Sad ending of the story We'll just pause it I love you You, it's only one 이런 건 뻔한 지만 지만 뭐 어쩌겠어 너밖에 모르는 난 당신 같지만 더 멋있어 저, I'm a fan I'm a fan of fuckin' girl Where we found, but I found I'm a fan of fuckin' girl 이런 적이 없어 난 몰래 겁이 없어 난 어느 네 옆에서만 지나가져만 가는 걸 그래 이제 알아 난 오직 난 너 하나만 사랑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다는 걸 너부터 붙이는 살짝 때문에 네 옆에서만 어허어 보착위를 가는 머금지 그건 너무 감히 더 Look, you feel la 또 뻔함이 뻔한 사랑 노래 워우우우우우우우 변신 같지만 좀 멋있어 워우우우우우우 I'm a fan of fuckin' girl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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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ственно 말 못 보더라 와우 아니 너도 다 너도 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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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공연하러 왔다고 옷을 왜 벗어야 해? 아니 재혼들 왜 벗겨요? 아 나 너무 감동이었어 주책이다 그치? 사실 이 노래는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쓴 노래였고요 뭐야? 왜 되게 싫어해 다들? 그건 여러분입니다 바로 너무 즐겁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막 눈물도 나고 오묘한 감정이 드는데 왠지 여러분들이 저를 잊으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 더 하고 가야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원해 보이고 좋네요 맛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벗고 즐기면 좋을텐데 그죠? 저기 뒤에서 벗는다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핑퐁 어디 연습해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있을까요? 핑퐁이요? 네 여러분이 아 누나 생일 6월 6일이래 뭐야 만자 고마워 그럼 핑퐁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화났어? 아냐아냐아냐 조금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어요 자기 화났어? 아냐아냐아냐 여러분 그러면 L-O-V-E 플레이드 핑퐁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원래 사전에 여러분들 응? 아 여기 살자고 가지 말라고? 아니 솔직히 이렇게까지 우리가 난장 부렸으면 되게 적당히 하고 가야되는데 그래도 한 곡만 더 하고 갈게요 저는 지금 옷 좀 주시면 안될까요? 약간 좀 부끄러워져가지고 오케이 빨리 노래 주세요 Danielle 어구들 앙몬이 안 들어 나 내가 거울에 버려나 나 진짜 악크 밖 이구려 난 ! Hello Hello 마음 главное 널 take it away 전에 보자 바로 I get fan Hello Hello 오늘 넌 사라져 항들어 번 누가 뭐래도 질꺼 니까 티케타타 호니콜 L.O.B.E PALEJust 티케타타 타 티케타타타 태리 키퍼 Darlene MAIL Darlene 나도 상생의 YORAND MAIL Darlene 모두 다같이 띵서 뭐aye I love it, my boy, 검은 머리 아픈 틈이 좋아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앞에 발을 멈추들어 가면 해 주와룩이 어루져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야 어디 봐요, 여기가 가슴 없대요 띠 t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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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이 띠 띠 빅이 블리 Shake it up 무야호 시원이네 Watch you 오늘만 사라져 흔들어봐 누가 뭐래도 즐거우니까 티키타카하니배밈 I love it, I love it Darling, It's my darling 내 더 상승해 you are darling You're my darling 마이 달리 모두 다같이 롬선바이 에이 영화 중위에 나랑 다른 틀니 방창 눈을 열어 넌 나야 지문하기봐라 라 비달로가 에이 쉐엑 쉐엑 나를 비치는 왜 맘 여려 내게 비치는 왜 맘 여려 얼리 던져주실 수 있겠어요? 라 비달로가 롬선바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 예쁘게 사랑하세요 You're my darling My darling 모두 다같이 롬선바이 롬선바이 헬로 헬로 맘대로 대로 해 L.O.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